안녕! 난 명탐정 코난에서 남도일을 연기한 소강수진이라고요. 탐정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? 사소한 증거도 놓치지 않는 매의 눈! 관찰력과 흩어진 단소를 연결하는 능력이 필요하죠. 한화 시스템을 알아가는 순간! 한순간의 첫 번째 시간엔 제가 연기한 남도일이라는 탐정처럼 넓은 지구를 샅샅이 관찰하는 관측위성과 전 세계를 쇼스피인으로 연결하는 우주 인터넷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. 그럼 한순간을 통해 위성의 놀라운 능력과 뉴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간 한화 시스템의 위성기술을 만나보시죠. 한순간! 만관부! 한순간!